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생 버섯도감 이쪽에 경북 쪽에 이제 귀한 뒤끝이라 송이가 이제 한참 올라오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귀한 버섯도 좀 만나고 혹시 모를 끝물이지만 능희도 뭘까 해서 왔는데요 역시 우리 단골손님 네 반갑습니다 황태단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야생버섯 백경호입니다 사실 오늘 버섯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온라인 야생버섯 동호회 여러분들을 함께 왔는데 이분들이 우리 카메라 준비도 하기 전에 다가 손길이 급해서 번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간간히 한 번씩 카메라에 잡힐 텐데 우리 온라인 야생버섯 동호회 여러분들이니까 오늘 일단 열심히 찾아보고 또 귀한 버섯도 좀 보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건강 정보도 좀 제공 좀 하고 올라가실까요? 오늘도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왔을 때 정찰사에 왔을 때 네네 종이를 아주 능희를 보고 갔거든요 일주일 뒤에 오니까 다 커퍼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건 채취를 했고 뒤에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또 새로운 버섯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올라가면서 보면서 병이를 어린 놈을 보고 일질로 끊어 구해오니까 다 컸더라 그럼 나는 70년 크는데 왜 이 모양이냐 영광을 한 것 같은데 올라가시죠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상하네 사람이 눈이 밝아있대요 오프닝 끝나고 올라가는데 아니 저는 네 50대 중반까지 살았는데 눈이 나쁜데 오래 살수면 눈이 좋아지나 봐요 50 너무 눈이 좋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덜주발버섯 하는 건데요 덜주발버섯 이게 보면 인도내에 놓으면 인도내에 놓고 한 1년 반 2년 정도 되면 나요 아 그 때 최고 많이 나고 한 3년 4년 지나면 또 없어져 버리는데 이쁘네 인도내에 때 많이 나고 색깔이 이쁘지요 식용입니까? 예 이거는 저기 어떤 도감에 보면은 식독불명으로 많이 나왔는데 네 약용버섯 도감에 보면은 이 식용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별 탈은 없네 뭐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 4,5년 전부터 이거 채취를 보이면 좀 많이 해가지고요 아 해가지고 자주 보이네 아니요 이거 찾으려면 절개지 아 산에 그 산불 뭐 땜에 길닦아 놓으면 되죠 네 그런 데 가면은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크기도 크고 500원짜리 동전부터 커요 그냥 그리고 이걸 채취해가지고 이것만 먹기엔 또 뭐하니까 네 당근 썰어 넣죠 잡치할 때 색깔이 좀 나게 네 그것처럼 고명으로 넣으면은 아 아 구명으로 이 색깔이 삶아도 안 죽어요 그리고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뭐 식용으로 딱히 몇 가지 회에는 별로 식용을 선호하지 않으니까 네 버섯 먹는 거에 대해서 내 고참보다 내 고참이네요 하하하 올리게 버섯 저는 예쁜 걸로 다른 사람은 속자를 들으면 곱재기 하하하하 아니요 버섯은 겁을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덜주발 버섯은 그 제가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고식용 가능하고요 약용 버섯도감에 그 식용으로도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데 옮겨 옮겨 가다 보니까 딱 전부 식독굴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건 식용입니다 식용? 네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은 네 붉은색이 많이 나는 거 보이네요 요고 네 저는 아 여기도 버섯이에요? 하하하 처음 보는데 본 적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데 뭐 같은 주발버섯 속에 버섯으로 보이는데 어 종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 내려가가지고 우리 저 누가 먼저 찾는가 오늘도 라면끼리 한번 봅시다 하하하 알겠습니다 오늘 복사하고 말거야 하하하 라면 끓이기? 컵라면 끓여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하하하 먼저 한번 해봅시다 알았습니다 들주발버섯 보고 정체불명 보고 갑니다 하하하 올라가시죠 자 여기 낙엽 사이에 꼭 난 생이버섯 같아 하하하 진짜 견한게 이쁘지요? 하얀게 하얀색이 올라오니까 이쁘네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하얀게 독버섯이 아니고 달걀버섯이 아니고 달걀버섯 먹는거 봤지요? 네 요리 흰색 나는게 위험한데 많아요 요리 크기도 작잖아요 요리 이제 이제 달걀버섯이 아니고 흰색 땀버섯 돼가지고 흰색 땀버섯 남버섯 먹으면 땀납니다 그럼 독이 들었어요 실제로 땀납니다 그 땀버섯은 안고 경련도 나고 사우나 중인거 흰 땀버섯 독버섯인데 네 독버섯 그 이 땀버섯은 보면 1년에 한 두 번 나요 계절 밖에 있대 어 요것도 이제 지금 아직 까울도 안했는데 그치 같은 종류에요? 1년에 두 번 나는게 아니면 같은 종류가 1년에 두 번 나는 버섯이 좀 있거든 아 예 그러니까 요것도 고속하는데 긴 땀버섯은 독버섯이니까 드시면 안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국거릴 때 정글할 때 팽이버섯도 있잖아요 네 비슷하게 생겨요 네 어릴때 유기는데 다시 펴지기 전에 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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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릴때는 자세히 보면은 땀버섯이 보면 보통 꼭지가 좀 나와있어요 어릴때보면 꼭지가 나와있다가 나중에 펴지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아까 하나 조금 땄는데 이거는 보면은 펴졌지만은 위에 꼭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땀버섯은 보면은 꼭지가 있거나 작은데 꼭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편이 있어요 인편이 곱슬머리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찢어지는 것도 있고 이거는 흰색이니까 보면 표가 날겁니다 작은데 꼭지가 있고 흰색이다 그 뒤에 이 주름살 색깔을 보면은 땀버섯 속에 특징이 보입니다 이 색깔 저는 이 색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버섯을 뭔 색깔로 보여요 아이보리 이제 약간 아이보리 색상인데 단투명기가 섞인 그렇죠 흰색은 아니잖아요 약간은 이런 색깔 이런 거는 그 버섯 색깔이 저 우리 백리더 얼굴 색깔이라고 비슷해요 여기서 조금 진해지면은 황금 색깔 얼굴이 허허 제가 다 안 놓고 그렇지 않아요 왜 이래야 돼 손주가 4명이다 보니 하여튼 다른 버섯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 갓 위에 흰편에 따라서 전부 다른 버섯이 동작이 되니까 쉽게 동작을 할 수 없어요 일단은 독버섯이다 근데 얘는 흰색이 나니까 아주 좋습니다 흰색은 독버섯이다 독버섯이 많다 맹독버섯이 많다 버섯 하나로 사람 4명 죽일 수 있는 소재감 있거든 그래 한번 보여 드릴게 한번 올라가 볼게 보현만 줘 네 보현만 드릴게 먹으라고 하지마 알았어 나도 손주가 둘이라 오래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버섯 찾으러 왔잖아요 근데 난 이 의자가 너무 좋아 이게 의자 메이크업 어디껀데요? 이거요 국산 국산 뭐지 이게? 버섯인데 여기에 요런 치맥수 나온다고 됐는데 그거 보다가 낙엽송반 있죠 낙엽송 고런 데가 꼭 있더라구요 이것도 낙엽송 평평한 데다 놓고 항상 비탈진데 그런 데 가니까 있던데 요거는 황금비단 그물버섯 황금비단 그물버섯 식용이고요 요걸 지금 6인이라는데 조금 큽니다 요정도 크는데 아 이게 아직 집네 이거 실제로 한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봤어요 나 오늘 지난주에 보고 몇 번 또 보는데 나도 100m 몇 번 봤어요 비단 그물버섯 속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네 광공이 틀립니다 아 밑대 아 이래서 버섯 속 구분 해놨을 때 있잖아요 뭐 어딘가에 보면 특징이 같은 게 있어요 특징이 틀리면 나중에 가서 유전자 검사하면 또 틀려져 버립니다 그 격변 시기를 걷고 있는 게 지금인데 현재 이름이 뭐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이름을 좀 쉽게 바꾸면 안 되나? 그러니까 옛날에 동암 내신 분들 있죠 지금 국산 이름은 바꿀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 하다못해서 소대원들이 바뀌면 중대는 가만히 있잖아요 중대장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대대도 바뀌어 버리고 그런 걸 심각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 바뀌는데 지금 현재 분명히 없는 게 많죠 네 아직은 이게 이제 그 속이나 이런 게 많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 속도를 쫓아가지를 못하고 현재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체계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표준화 돼 있으면 그거를 좀 쫓아가줘야 되는데 이리저리 여러 학자분들이 각자 쓰고 있는 용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어 우리 얼마 있냐 그런 거를 무슨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행하는 국가생물종목록 그거를 표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난 두 분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 다 그 버섯의 전문가 잖아요 다니시다 보면은 생년 처음 만나면 버섯도 있습니까 지금도? 네 많아요 지금도? 네 제가 지금 미동전 해놓은 게 한 1800까지 지납니다 현재? 네 동전이 안 돼요 참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직 미동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동정도 많고요 나라도 어느 중간에 보면 다 틀려있어요 오류도 많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독버섯인지 식겸인지 일단 먹어봐야되네 하하하하 안 드시고 확인하기가 그러면 이제 방금 미랑 거물버섯인데 식용이니까 식용이니까 요런 낙엽송 맛 근데 뒤에 좀 한번 보여주세요 광공도 보여주시죠 요거 턱바지가 있습니다 광공 아 보시죠 네 턱바지가 네 이쁜 모습이시고요 네 광공도 이쁘네요 이뻐요 이쁜데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근데 주름살로 된 게 있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고 보면 절대로 주름살 아니면 구분 못 할 정도로 고른 버섯이니까 올라가야 돼 있으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쁘네 이뻐요 뒷모습이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식용이니까 이쁜게 식용이라고 했잖아요 아 글쎄 이쁜게 식용 그렇게 바량계 바량계 아니고 자 또 한번 찾아 봅시다 개인주택에 두 집이 지금 새를 살고 있는데 우선 먼저 이사온 아니 얘도 얘도 있죠 아 이게 주인이라니까 아 걔나 주인이고 먼저 이사온 친구부터 여기에 네 이 모습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곳은 아 그래요? 진짜 비오가 난 후에 직후에 바로 가야 돼요 이거를 못 봅니다 우리 전에 저기 어디야 서기 경북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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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한번 봤을뿐 가스 소나무 껍질 벗어 가스 소나무 껍질 벗어 가스 소나무 껍질 벗어 왜 소나무가 아닌데 참나무인데 뭐 가스 소나무 하느냐 그 버섯이 가스 소나무 껍질 벗어 가스 소나무 껍질 벗어 보통 이럴 때나 보면 힘들지만 겨울에 아무 야산이나 단위 다 보면 굉장히 많이 봅시다 가스 소나무 껍질 벗어 이 식용 이 야경인데 아니요 야경도 안 됩니다 식도불념 이 식도불념 어떠시겠어요 아니아니 식감 증성과 채취해야되니 아니아니 별로 배가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성훈 위배실 안 된 요즘 어린 유균은 잘 보기 힘듭니다 아 유균이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긴 송곳버섯 긴 송곳버섯 육안으로 막 잘 모르겠죠 이걸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딱 해보면 진짜 송곳처럼 못 거꾸로 해놓은거죠 그래서 쭉 도다있어요 건들면 하면 찔릴걸요 그래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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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송곳버섯인데 이거는 길이가 여기서 많이 길어집니다 긴 송곳버섯이 됐을 때 길어졌을 때는 배움표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얘가 지금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나는 그 벗어드 이름에 길다 짧다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요 아하 아하 맞다 그 깊은 뜻이 근데 요즘 참 건강 좋았대요 조금씩 좋아져요 자꾸 그래 하셔가지고 버섯이 나니까 좋아지네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친하게 좋죠 그래 저녁에는 안 친하게 돼 저녁에는 술을 안 드셔야 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돼 그 이 뒤는 뭐 하얀거 있는데 네 요거 석회돌기 고약버섯 요거는 젖었을 때 네 요럴때문 동정이 잘 안 돼요 아 얘는 말랐을 때 봐야 광이 나요 광이 근데 고약하게 댕겨서 댕긴게 고약버섯이 고약하죠 고약에 이동을 한 번 해볼까요 갈까요 가죽 야 갓손으로 껍질 벗어서 요런 상태 보기 힘든데 그래요 귀한거 봤네 아뇨아뇨 요런 모양이 요런 모양이 보기 힘들어요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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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발견했는데 네 올채기가 꼬멸꼬멸 하고 물 바깥으로 올라오는 모양이야 희한한버섯 다 있죠 이거 뭐예요 나 처음 번에 잔황균 쪽인데요 잔황균은 하여튼 좀 특이한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잔황균 뭐죠 이름은 약간 좀 말랐는데 안장투고버섯 위에 꼭 생기는 투구를 쓴 것처럼 머리에? 가세 형상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류 있습니다 그럼 이름도 다르나? 네 틀리죠 우리가 말 타고 전쟁 갈 때 말 위에 김열 형들이 타잖아 그럼 꼭 투구를 써요 그래서 안장투고버섯이야 그런 모양이에요 안장도 담고 투구도 담고 아 이러면 좋은 버섯입니다 그걸 양수해 하여튼 못먹습니다 아 뭐 에이 그럼 가야지 못먹 못먹는게 그 진짜 못먹는다 그러지 이런 깝시다 깝시다 아빠에서lk는 다 맛있게 아름다운 나이 그것은 새끼 인정 예쁘다 너 그냥 나 에이 너나면 눈 눈 눈 눈 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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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